자 저는 긴 머리를 싹둑 자르러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루다랑 신랑 다 자고 있는 상태고 저희 이 긴 머리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거예요. 단발로 싹둑 자를 거예요. 먼 강남까지 왔습니다. 제가 싹둑 자른 머리를 보고 루다가 반응이 어떨지 일단 제 변신 먼저 보실게요. 이 길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컨셉 하실지 안 하세요? 네. 2년에 한 번 이렇게 잘라요. 일단 길이는 한 장 하셨어요. 이따가 이제 펌이랑 다 해야죠. 아 개운해. 너무 가벼워. 루다가 태어나기 두 달 전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지금 2년 넘게 기르다가 이제 자른 거예요. 오랜만에. 완전 파격적인 변신이라서 어떻게 반응할지 엄마를 과연 알아볼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한 번 같이 보실게요. 오늘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당. 멍멍이 일찍 가까이 있어야겠다. 엄마야? 엄마? 으이 엄마, 가보자. 으이 멍멍이 가보자. 이거 엄마 아니잖아 어? 이거 엄마랑 똑같은 거다 초대 이모 초대 언니 이모 엄마랑 똑같은 거래 아 웃겨 한 번에 엄마랑 똑같은 거다 엄청 봐 못 가거든요 엄마랑 똑같은 거다 추워 엄마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모는 모지다 에기모니라 에기모니라 에기모니 에기모니라 안녕 루다구나 너가 안녕 안녕 너 누구야 루다야 루다야 엄마야 루다야 엄마야 엄마 엄마 머리 싹둑 잘랐어 이루다 이루다 목소리 엄마네 엄마네 루다야 엄마 왜 얼굴을 안 봐 어머어머어머 무서워 루자야 너무 많이 변신했나보다 내가 갑자기 깔끔해졌지 깔끔해졌는데 루다 엄마 봐봐 목소리 엄마야 아니야 목소리 엄마 맞아 아니야 나 이제 이만큼 기를 때까지 루다가 나 낯설하는 건가 나 엄마한테 와봐 엄마 엄마 안와 이루다 눈을 안 맞은지 엄마 엄마한테 와 엄마잖아 왜 그래 엄마한테 퀴즈를 내봐 맞춰볼게 너에 관련된 건 뭐든지 다 알지 엉클 엉클의 강아지 이름은 아리꾸리 이모가 이걸 어떻게 알지라는 표정이야 이모가 이걸 어떻게 알지라는 표정이야 엄마잖아 이루다 엄마야 아니야 귀 막아버리네 엄마 못 알아보니까 서운하네 엄마야 아니야 이루다 어떡해 아까 근데 처음에 엄마라고 알아봤는데 그때 인사를 했어야 됐나봐 엄마 엄마랑 앵무색 카페 갈까? 아빠랑 엄마는? 엄마 안가? 가 엄마 안아줘 엄마 우리 애 어린이집 끝나면 엄마 안아주잖아 에이 이제 엄만 줄 알겠어? 응 엄마지? 근데 안는 게 애정이 없어 요구르트 먹고 싶어 엄마가 요구르트 사줄까? 응 엄마 뽀뽀 그래도 뽀뽀하는 거 봐 어머 아 왜 닦아 엄마 더러워? 안 더러워 엄마 머리 자르는 게 잘라니까 예뻐 안 예뻐? 예뻐 진짜로? 응 그래 고마워 엄마 아니었어 응? 아 엄마 아닌 줄 알았어? 응 그치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지? 지금 엄마 같아? 응 응 아니 저 엄마는 왜 저렇게 치렁치렁 기르고 있나? 그래서 댓글에 일부러 기르시는 거냐고 이런 댓글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는 일부러 기르는 게 맞았죠 어 또 이번에 기부를 하려고 제가 기른 거였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머나 운동본부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을 기부받아서 가발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어차피 자르는 김에 루다가 태어나고 엄마가 이렇게 짧은 머리를 본 적이 없는데 반응이 어떨까 엄마를 알아볼까 궁금해서 겸사겸사 오늘 찍어봤어요 못 알아봤네요 설마설마 했는데 못 알아봤어 미안 이게 모발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묶은 상태로 잘라서 가져왔어요 짜잔 내가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이거 봐 이게 뭐야 루다야 머리카락 맞아 엄마 머리카락 이렇게 길었지 이렇게 길었던 걸 엄마가 싹 자른 거야 싹둑 잘랐어 가위로 싹둑 싹둑 응 싹둑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이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나도 줄 거야 만져볼래? 느낌 이상해? 이 기분 아실 거예요 머리 길었다가 자르면 정말 가벼워지거든요 여자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몸무게가 조금 줄은 느낌이에요 어때? 루다 머리 이렇게 긴다고 생각해 봐 엄마처럼 짠 루다 머리 묶었어 어 루다 머리 묶었지 이거 엄마도 머리카락 묶어서 싹쑑 잘랐어 혹시 머리카락 기신 분 중에 어 나 단발 놓고 자를 건데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기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디? 루다도 계속 길러주고 있어요 앞머리만 조금 다듬어주고 뒷머리는 계속 길러서 루다도 처음 자르는 머리는 기부를 해줄 생각이에요 잡어 응? 잡어? 잡어? 그건 빼면 안 돼 루다야 에이 이거 빼면 안 돼 이거 난리나 빼면 머리카락 촥 바닥에 난리난다 촥 촥 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2년 뒤에 또 머리카락 단발머리 보실 수 있어요 제 머리를 2년 뒤에 얘네들은 맘마 잘 안 먹어 잘 안 먹어? 어 그래 왜 그럴까? 얘네 배보른가 봐 너 어디 가니? 가니 이리 와 밥 먹자 빨갛게 됐어 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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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